13일 밤 그날 상무님은 혼자 사무실에 나와 야근 중이셨죠 그랬죠 그날 밤 8시 36분에 상무님이 구삼치킨 개발실에 신제품에 관한 기밀 자료를 메일로 보낸 기록이 있는데요 전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 시각에 제 차를 박았다는 전화를 받고 전 지하주차장에 갔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메일로 자료를 보낸 거예요 지하주차장 CCTV 확인해 주세요 아 이상하네 13일 밤 8시에서 9시 사이에 제 주차장 CCTV 영상들이 없는데요 지금 이거 누군가 삭제했다는 얘기입니까? 아 글쎄요 식사 시간 빼고는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거든요 아 혹시 최근에 장세진 본부장님 방문한 적 없나요? 백도 장세진 본부장님이요? 며칠 전에 초밥이랑 음료사 들고 격려차 방문하시긴 했어요 본사 임원이 야식 들고 오시기는 처음이라 다들 좋아했죠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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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